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인정한 증거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21일 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이재석 전 KBS 앵커는 MBC 100분 토론회에 출연해 방통위 2인 체제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에는 아무런 법적 실제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여 방통위원장 탄핵의 빌미로 삼고자 고의적으로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민주당 당론 법안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제안 2위의 가능 표현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5월 21일 MBC 100분 토론회에서 나온 세 가지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종면 의원은 정당이 제1야당이 대통령이 결제권자 노릇을 하는데 결제서류를 올리고 싶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MBC 100분 토론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MBC 100분 토론회에서 그 합법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21일 지난 금요일 김홍일 위원장 청문회를 열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와중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찍하면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1일 MBC 100분 토론회에 나온 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담가왔습니다. 노종면 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5명이 정원인데 2명이 나오면 회의가 성립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홍석준 의원입니다. 법상으로 나오는 건데 노종면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해를 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냥 막 해도 되는 건가? 이 대화를 보면 노종면 의원 이하 토론자들이 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는 않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이 같은 해석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방통위법 개정안 제안 이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사 정적수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같은 백분 토론에서 노종면 의원은 민주당이 왜 방통위원 추천을 안 하고 있느냐는 김재원 전 의원의 질문에 정당이 제1당이 대통령이 결제권자 노릇을 하는데 결제 서류를 올리고 싶습니까라고 답하여 민주당이 굽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일부러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 2인 체제가 유지된 것은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스스로 방통위원회 5인 구성을 방해해온 셈이므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탄핵소출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는 언제까지라도 위법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에 즉시 불가피합니다. 방송사 재허가와 제재 심의, 공연방송 이사선임과 통신정책 수립 등의 모든 행위의 효력이 마비되어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란 혼란과 혼선, 방송통신위원회의 마비의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까지 방통위원회법의 의사정속수가 없이도 위원회가 잘 운영되어 온 것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미루는 것과 같은 기형적인 행위를 어느 정당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모순투성인 방통위 2인체제 불법성 주장을 거두고 조속히 방통위원 추천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